안녕하세요. 슈루 연구소 슈루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아재 님이 코딱지 메이커인 저랑 콜라보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주제는 이 시국에 집에서도 잘 놀 수 있는 메이킹 만들기고요. 저는 7월부터 인스타에서 계속 만들겠다고 했던 소맥 제조기를 오늘은 꼭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9월 14일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이틀 뒤인 9월 16일 수요일에 제 집에 저희 학교 친구들이 놀러와요. 그래서 그날에 친구들이랑 소맥 제조기 가지고 좀 놀 수 있도록 일찍 동안 빡세게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소맥 제조기의 준비물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솔레노이드 밸브고요. 밸브에서 마실 주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정수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밸브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류를 제어하는 릴레이 모듈이고요. 오늘 소맥 제조기의 두뇌인 아두이노입니다. 가장 먼저 아두이노와 릴레이 모듈을 연결해 줍니다. 이거는 적외선 수신 모듈이에요. 에어컨같이 리모콘이 쓰이는 기계들에서 많이 쓰이는 부포입니다. 소맥 제조기를 리모콘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해줄 거예요. 그럼 적외선 수신 모듈도 연결해 줍니다. 이제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해줄 거예요. 리모콘으로 1번을 누르면 여기 소주가 비율이 1이 나오고 맥주가 9가 나오게 설정을 했고요. 2번을 누르면 소주가 3, 깔라마시가 7 비율로 나오게 했고요. 3번을 누르면 소주가 1, 토닉워터가 9 비율로 나오게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안 될 확률이 95% 정도 되는데 한번 코드를 업로드 해볼게요.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리모콘을 한번 눌러볼게요. 먼저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이게 지금 릴레이가 작동하는 소리예요. 지금은 여기 밸브가 닫혀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 여기 밸브가 열려요. 그럼 그때 물이 쫙 쏟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물로 테스트를 하기엔 너무 위험하니까 입으로 불어서 바람이 통과하나 안하나를 테스트해볼게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람이 안 나오는데? 안 되네. 물론 저도 한 번에 뵐 거라고는 기대 안 했어요. 조금 절망해준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관련 책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연결한 회로들을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연결해봅니다. 서치를 해가면서 코드를 조금씩 고쳐봅니다. 다 고쳐봤다면 다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음... 또 안 되죠? 이번에는 센서를 여러 개 말고 하나씩 제어해봅니다. 드디어 문제점과 해결법을 알아냈습니다. 알아낸 값을 적어가면서 최종적으로 회로를 연결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실패의 요인을 다시 분석해봅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성공에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실패의 요인을 다시 분석해봅니다. 좋았어. 잘 돼? 어... 잘 되고 있어. 이제 리모컨만 잘 되면 돼. 제발... 아... 된다. 아... 이렇게 회로 연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외관을 제작해줘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드릴로 아크릴에 밸브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줍니다. 볼트 너트로 솔레노이드 밸브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집에서는 사용하기 꺼려지는 아크릴 본드로 아크릴들을 부착해줍니다. 글루건으로 아두이노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줍니다. 밸브의 출수구에 이따 소맥이 나올 튜브도 끼워줍니다. 왜 안 나올까? 이거 그냥 열어놓기만 하면 안 돼. 닫는 거를 지금 만들어놔. 그럼 4번은 모든 노즐 다 여는 거. 5번은 모든 노즐 다 닫는 걸로 해. 알겠어. 천재 찬스로 코드도 좀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밸브의 입수구에 아까 3D 프린터로 출력한 누수방지 뚜껑을 붙여줍니다. 그대로 어젯밤 날을 샜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별로 없어요. 튜브들을 고정할 출력물을 모델링합니다. 병뚜껑에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이제 소주와 맥주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싼 생수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볼 겁니다. 오 다행히 고정은 잘 되네요. 누수도 없고요. 이거 방금 출력물로 뽑아줬어요. 이렇게 벽에 한 다음에 고정시킬 거예요. 물이 쏟아지는 양을 보면서 최적의 소맥 비율을 찾아 코드를 업로드해주고 있습니다. 기계 앞면에 붙일 간판도 3D 프린터로 출력해주었습니다. 아, 왔다. 네, 실험구소의 신제품 실험바 소맥 제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리모컨으로 원하시는 비율의 소맥을 따라드실 수 있습니다. 야, 거품이 정말 많이 나온... 어, 됐다. 근데 많이 잘 나오는데? 야, 잘 나오는데? 야, 이거 마셔볼 쓰라는 거 제일 먼저. 마셔봐. 서피스 나왔어? 소주 섞인 걸 모르겠어. 나 그냥 먹었긴 한데? 소주처럼 줄어든 양을 보면 되지. 안 줄었네?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나 거짓말을 해. 법류돼서? 야, 근데 잘 나온다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온다. 거품 비율도 엄청 완벽해. 야, 대박인데, 대박인데? 아, 진짜? 아, 대박인데, 나 진짜? 야, 좀 이 조합 보면은... 팬클럽 온 것 같아. 아니, 야, 거품이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나? 3대1 정말 완벽하니. 난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게 진짜 천재 같아. 신기하다. 야, 이거 소주, 맥주 5대5보다 한 번. 먹어봐. 야, 그럼 내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야, 색이 너무 다르다. 어때? 아, 시야마, 시야마, 오세요. 내가 그거 마치지. 아니라, 그 리모컨으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어, 내가 여러 가지 해먹긴 했어. 좋아. 이유를? 어. 천재가 왜 넣었어? 어, 딱 끝났다. 자, 맥주만 더 넣었어. 어, 저요. 야, 싫었다. 야, 싫었다. 야, 싫었다. 우와. 이거 언니, 뒷받침 하려고 저 맥주 존나 먹고 있어. 야, 싫다. 야, 싫다. 야, 싫다. 저것도 누가 마셔도 시발 다. 야, 싫다. 조용 잘게 잘했다. 우와. 조절이 겁나 잘 된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마시사랑 이거 진짜 비율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성내로 어때? 텍스트 넣을 거야. 텍스트 이 자리에 넣을 건데 어때? 으어언 hosts NCT Russell은 0.814,ôt을 연기하는 기술입니다. 안녕히 significance합니다! ούμε. 엄마yn, contest에 잘 otherwise wied을 갖고 있으만까지 mail litter będziemy 좋아서 help Moi. 만원해줘 О? 멋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